뒤를 2번번 가라앉히고 가벼운거는 띄워서 바깥으로 내부해야 합니다. 네, 작업을 하는거에요. 어? 이거 있잖아! 있잖아! 빨리 해봐! 이렇게 하고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가보면 되는거에요. 말려봐. 그럼 빨리 저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분 동안 물에 빠져서 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께요. 어떻게 하면 되시니깐? 그래서 물에 빠져서 고기를 바라보는거에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물에 빠져서 고기를 바라보는거에요. 오늘의 양이 김은이. 이제 물으로 가면 되죠. 이제 물에 빠져서 고기를 바라보는거에요. 이제 물에 빠져서 고기를 바라보는거에요. 감사합니다.